안녕하십니까 몬스터피쉬의 몬기걸입니다 오늘은 AMD 라이젠 5900X와 RTX 3080을 조합하여 특가피쉬 프리셔스를 총 10대 한정 판매로 준비해봤어요 이름은 귀중한 혹은 소중한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엄청난 가격 할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어요 할인이 크게 적용된 만큼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특가피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특가피쉬 부품 설명부터 보러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CPU부터 설명드릴게요 AMD 라이젠 9 4세대 5900X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에 부스트클럭 4.8GHz 105W TDP의 사양으로 게임, 작업 등 모든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엔드 CPU예요 지난 3월 경쟁사인 인텔에서 출시된 i9 11900K가 10900K에 비해 멀티코어 성능이 저하되고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메인 스트릿급 CPU 중 최상위 CPU로 다시금 그 위상을 알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마스터예요 AMD CPU를 완벽 지원하는 오버클럭과 게이밍에 특화된 메인보드자 다이렉트 16페이지 디지털 전원부로 안정적이고 디테일한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과부하 상태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전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면에 메모리 시드를 탑재하여 전류 간섭과 방해를 차단해 극한의 메모리 클럭 성능을 보여주고 XMP를 통해 메모리 오버클럭을 최대 5400MHz 이상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램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CL18 RGB 메모리 패키지 8기가 4개로 32기가 구성입니다 10개의 레이어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방열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죠 AMD와 인텔 플랫폼 모두 안정성 및 호환성 영역에서 엄격하게 테스트를 거쳐 3733MHz의 메모리 클럭을 자랑합니다 또한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메모리 부스터 기술을 적용하여 읽기 및 쓰기 성능을 최대 2%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12가지의 조명 모드를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다음, 그래픽 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3089 게이밍 OC D6X 10기가 워터블럭입니다 부스트 클럭 1800MHz 쿠다 프로세서 8704개의 사양이죠 일반 그래픽 카드가 팬을 이용하여 열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 제품은 워터블럭 내부의 냉각수가 순환하여 열을 식히는 방식의 순행식으로 제작했어요 많은 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워터블럭과 직접 맞닿게 설계하여 강력한 쿨링 효과 및 조용한 시스템 환경 구축까지 이루어내 미친 사양의 제품입니다 또한 RGB 라이트가 워터블럭과 만나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디자인적 요소마저 사로잡은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SSD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Zen4 M.2 NVMe 1TB예요 읽기 속도 5000MB, 쓰기 속도 4400MB의 사양으로 기존 PCIe 3.0보다 40% 이상 개선된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3D TLC 랜드 플래시가 800MT로 작동하여 이전 시리즈보다 2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요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 및 작업할 때 파일 불러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더 높은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 구성에서 추가 옵션으로 기가바이트 어로스 7000S M.2 NVMe 2TB로 변경해드려요 옵션 추가 가능한 제품은 읽기 속도 7000MB, 쓰기 속도 6850MB의 사양으로 기존 PCIe 3.0보다 2배 이상 개선된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3D TLC 랜드 플래시가 1200MT로 작동하여 이전 시리즈보다 3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C700 글래스입니다 어두운 밤에서도 밝게 빛나는 네온펑크 스타일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고급 케이스에 쓰이는 알루미늄과 스티 재질을 사용하였고 방음 및 방진을 고려하여 두꺼운 측면 강화 유리 패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0mm의 PWM 펜이 전면에 3개, 후면에 2개 기본 장착되어 있어 쿨링에도 상당히 신경 쓴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로 케이스 LED를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기가바이트 피턴 GM 8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예요 최신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고성능 RTX 30 시리즈에 완벽하게 호환되는 제품이죠 80 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아 50% 로드 상태에서 최대 90%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120mm의 HYB 스마트 펜으로 긴 수면과 낮은 소음을 자랑하고 20% 이하의 부하에서 자동으로 펜을 멈추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기가바이트의 든든한 10년 무상 보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품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사양 및 제품 영상 그리고 벤치마크 영상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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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셔스라는 이름답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사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가 PC는 엄청난 할인이 적용되었어요 이번 특가 PC 프리셔스의 가격은 원래 769만원인데 특가 할인 적용하여 699만원입니다 약 70만원 정도 할인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로판과 블랙 통강 구성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뛰어난 제품입니다 엄청 희자죠? 준비된 수량 10대 조기 품절 시 추후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특가 PC 구매는 저희 몬스터 PC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거기다가 이번 특가 PC 프리셔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1년 무상 AS에 2만원 상당의 진료수 장패드까지 서비스로 증정하고 있어요 특가 PC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기분 좋게 서비스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성된 특가 PC 프리셔스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